뮤직 어워드 댄스 남자, 엑소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올 한 해 가장 사랑받은 남자 댄스 그룹, 엑소의 포코밥입니다. 춤과 선이 살아있는 감각적인 댄스 파트너스로, 격이 다른 무대를 만드는 엑소, 최고의 남자 댄스 그룹입니다. 네, 정말 방금 전 꼬마 댄서가 춤추는 걸 보면서 올해 참 많은 선후별 가수님들께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멜론 뮤직 어워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역시 엑소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 엑소에서 춤의 일각연이 있는 백현씨가 일단 춤을 너무 추면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춤추는데요. 구영이 형, 재원이 형, 그리고 태우 또 저희와 함께 안무 짜주신 일령이 형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함께 소화해준 저희 멤버들 그리고 제가 안무가 같네요. 아무튼 다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좋은 댄스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엑소 사랑하자. 엑소 사랑해.